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첼스입니다. 오늘은 저와 첼스님이 새로운 브랜드의 기타가 통기타 이야기로 입고가 되어서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실험 바이 로우든 기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험 바이 로우든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하이엔드 기타 브랜드 로우든에서 애드 실험의 시그니처 시리즈가 출시가 된 건데요. 로우든 홈페이지 안에 실험 바이 로우든 이렇게 모델이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도 따로 독립적인 브랜드처럼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애드 실험 자체의 아티스트도 영향력이 워낙 큰 분이기 때문에 애드 실험 자체의 영향력을 믿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 기타들은 이제 탑솔리드로 다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로우든 원래 브랜드 자체는 올솔리드 기타만 생산이 되는 아주 고가의 하이엔드 브랜드라서 그런 자기네 본래 모델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 애드 실험의 시그니처 기타 모델은 마틴 브랜드를 통해서 원래 나왔었죠. 그 마틴의 제일 작은 미니기타인 리틀 마틴 기타들을 베이스로 애드 실험 시그니처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로우든으로 옮겨왔어요. 자세한 얘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애드 실험 자체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로우든 아일랜드 회사거든요. 영국에서 친밀한 그쪽 회사로 넘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체스님이 실험 바이 로우든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모델들의 특징은 좀 전에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탑솔리드라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탑솔리드 기타들이랑 좀 달라요. 그 스펙표에서 보면은 이제 칙구판으로 쓴 목재들의 5피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우리나라 통기타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좀 저렴한 탑솔리드들 이런 게 다들 보면 칙구판이 단면을 들여다보시면 가운데 두께의 대부분은 톱밥 같은 걸 압축해서 만든 그런 허연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양쪽면 무늬목이 정말 아주 얇게 제가 알기로는 한 0.5mm 두께로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무늬목이 양쪽에 붙어있는 형태라서 실제로 안에 나무 부분은 사실 목재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실험 바이 로우든 모델의 파이어피스 축구판은 얇은 원목판을 이렇게 다섯 겹 겹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바인딩이 없기 때문에 후판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단면이 그대로 보이는데 로즈우드로 된 거라고 하면 로즈우드가 제일 바깥쪽에 양쪽 두 개가 들어가겠죠. 가운데 부분은 마오가니 같은 색깔의 목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어진 목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하판이라고 표현하긴 해도 그 목재 자체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하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좀 정리하자면 얇은 원목 다섯 겹을 겹쳐서 만든 그런 하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가 때의 탑솔리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험 바이 로우든 이 브랜드의 기타에는 총 여덟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WL 바디 그리고 또 S 바디 이렇게 두 가지의 바디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 바이 로우든 모델들이 두 가지 시리즈로 구분이 돼서 나와요. W 시리즈, S 시리즈 이렇게 나오는데 W 시리즈는 로우든 자체 원래 위 로우든이라고 하는 WL 바디가 베이스로 만들어지고요. S 바디도 역시 스몰 바디라고 하는 로우든 S 바디를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각각 그 바디의 형태들이죠. 제가 갖고 있는 기타가 이게 W 시리즈고요. 이게 이제 S 시리즈. 보시면 그냥 봐도 차이가 좀 있고요. 전체 키에서도 차이가 나죠. 이 W 바디는 테일러의 GS 미니보다 두께는 거의 같고 전체 사이즈가 아주 아주 약간 작은 정도의 기타고 대신에 줄 길이 있죠. 스케일. 스케일이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S 바디는 사실 미니 기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다 하시는 OM 바디 있죠. 저희가 보통 엉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OM과 거의 같고 두께는 오히려 OM보다 더 두꺼워요. 대신에 이제 바디의 이 키가 OM이 조금 더 큰 얘가 조금 더 키가 작은 형태의 바디고요. 스케일 자체는 일반 숏스케일 기타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서 미니 기타라고는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W 바디가 이제 좀 더 작은 미니 기타 형태의 바디 그리고 S 바디가 그것보다 더 큰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두 시리즈의 모델들이 다른 미니 기타들보다 스케일은 좀 더 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 두 개를 비교하면 W가 조금 더 짧고 S가 좀 더 길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스케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W 바디는 스펙상의 스케일이 610mm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인치 단위로 환산하면 24인치 딱 그 정도 돼요. 드레드넛 주니어가 24인치예요. 그리고 GS 미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짧게 23.5인치.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 미니 정도의 바디를 가진 기타지만 스케일은 24인치로 미니 기타 중에서는 거의 제일 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 바디는 이거는 미니 기타라고는 볼 수 없는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630mm예요. 24.8인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린 마틴 기타의 쇼스케일 기타가 24.9인치예요. 0.1인치 차이면 한 2.5mm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마틴의 쇼스케일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디 사이즈 자체도 거의 OM과 같은 사이즈로 받아들이시면 될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쇼스케일 OM 기타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브랜드의 미니 기타들보다 이 기타가 더 소리가 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스케일이 조금 더 긴 것. 그리고 또 이 기타보다도 좀 더 큰 바디와 더 긴 스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 큰 울림을 가진 모델이 S 바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 바이 로우드는 제가 아까 여덟 모델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각각 4대의 모델씩 있습니다. 01부터 시작해서 04로 끝나요. 예를 들면 W01, W02 이런 식으로 2위 모델은 S01, S02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번부터 4번까지의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1부터 04까지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완전 기본적인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모델이 공통적으로 이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지판을 가지고 있고요. 뒷면의 넥은 마호가니로 투피스 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튜닝머신도 이 은색의 튜닝머신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새들러트는 다 터스크 이게 완전 공통점으로 모든 모델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W 시리즈, S 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1번들은 다 상판이 시더, 그리고 축구판은 월럿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상판이 시트카, 그리고 축구판 인디언 로즈 우드가 사용이 되고요. 3번이 되면 상판이 다시 시더,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 우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는 상판에 시트카, 그리고 축구판에 월럿인데 피겨도 월럿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결이 이쁜, 질이 좋은 월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W 시리즈 던, S 시리즈 던 간에 1번은 다 픽업이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에랄백스 사에 엘레먼트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별로 목재가 같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제 또 차이점이 있어요. S 바디와 W 바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W 시리즈에는 커터웨이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W 시리즈에 딱 3번만 베벨드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S 시리즈에는 3번, 4번에만 커터웨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S 시리즈는 2번부터 4번까지는 말씀드린 베벨드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특이점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모델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시리즈의 스타일에 대한 차이점, 그런 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W 시리즈는 말씀드린 대로 얘는 미니기타라고 볼 수 있는 사이즈고 근데 대신에 미니기타 치고는 스케일이 좀 긴 편이에요. 제가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리던 건데 사실 이 현악기는 스케일이 길어야 장력이 강해지고 장력이 강해야 울림이 강해져서 소리가 좋은 거거든요. W 시리즈는 미니기타 사이즈이긴 한데 소리 자체는 미니기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기타를 찾으시는데 미니기타지만 소리를 너무 희생하고 싶지 않다. 미니기타 중에서도 소리가 좋은 걸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 시리즈는 말씀드린 대로 미니기타가 아니에요. 이 사이즈는. 이거는 그냥 쇼스케일 OM이라고 보시면 될 사이즈고 그래서 예전에 마틴에서 나왔던 에드시런 시그니처나 아니면 지금 이 W 시리즈 기타보다는 훨씬 좋은 울림을 갖고 있는 기타입니다. 에드시런처럼 미니기타를 쓰고 싶다 이거보다는 사실 일반적인 사이즈에서 제일 작은 OM 정도 사이즈니까 미니기타는 아니고 조금 작은 기타를 찾고 싶으신데 과하지 않고 심플하고 이쁜 디자인의 소리도 이쁜 기타를 찾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델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통기타 이야기에 실험 바이로우는 모델들이 입고되었습니다. 조만간 찰스님의 리뷰로 각각의 모델들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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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